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작은 브롤스타즈로 가죠 지금 시작은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하면 안되는거 같죠? 허허허허허허 음... 임팩 끼칠까봐 못하겠... 9명 쳤 5명 몇번 이기라구요? 4명 승리, 9명 쳤지 깨주기 오늘은...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불길한데요? 시작이 너무 느린데? 응? 좋아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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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또? 다행히 그렇게 늦진 않은거 같다 제발 왜... 왜 느리죠 오늘? 느리 이유가 없는데? 왜 느리죠 오늘? 공개 수경 수경 수연 뱅 수경 뱅 아니, 제발. 여기서 멈추지 말. 왜, 뭐야? 오늘 왜 이래? 뭐지? 이, 이 모드 하면 안 되겠다. 이, 이 모드 하면 안 되겠다. 와, 제 요거트 오케이 나이스 근데 이게 지금 좀 임패가 되는데 아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뭐지? 뭔가 좀 뭐 바꿔야 되나?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른 팀원들끼리 열심히 모았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좀 늦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러지 활동을 좀 바꿔야 되나봐요 나중에 한번 바꿔 봐야 되겠네 지금 바꿔야 되나 지금 어째 못 바꾸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어때 민폐가 계속 되니까 제가 나갈게요 아아 몸값으로 할까요 이걸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되겠죠 잠시만 제발 제발 멀쩡해 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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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싹 제발 잠깐만요 궁금한 게 생겼 제가 한거 아니죠 저 이겼는데 카운트 안된거 보면 저 아니죠 흐흐흐 설마 이래도? 다 깠는데? 심지어 재시작을 했다고 아 이거 아 이거 안 좋은데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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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 앉아 이렇게 오케이 하나 맞다 다 puts 아 이런 내 건데 중요한 건 아직도 이러네요 뭐지 서버 문제 있나 아닌데 다른 분들은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만의 문제 같은데 아주 좋지 않아요 어차피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우리 데릴 선수 갑시다 아닌가 데릴 선수로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선수를 데리고 왔어야 되나 아니 왜 왜 느린 거예요 어 됐다 됐다 파이널리 어 왜 덧올지 아무래도 하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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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 쪽에 오, 이 쪽에 저거 니마 갔다오시면 안돼요? 오케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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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마다 가끔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왜 내는지 저도 몰라요 기합 소리 같은 거라고 그냥 이해해주세요 아니! 어... 저 0인데? 공판은 해야되지 않을까요? 제가 15개가 있는 거죠? 그쵸? 그런 거죠? 우리 팀 거를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닌 거죠? 저 혼자 하는 얘기긴 한데 이거 위험한데? 거까우신데 무한 파워 이게 클럽별로 티켓이 있는 거면 인패인데? 저한테만 그게 열 몇 장이 주어지는 거면 제가 1승이라도 하면 좋은 거잖아요 아 아 가족 나 뭐 아 그것 물을 왜 안넣었을까? 근데 이거 우리 쪽에 더 유리한거 아니야? 와아 먹어 일단 먹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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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 오우 나이스 아냐아냐아냐 그리로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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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그리로 가면 당하는거야 어 거기서 뚫어난다니까? 아우 진짜 아 얘들 답답하네요 방금 그걸 봐놓고도 가요 와아 이건 근데 진짜 아니 악마는 데 뭐라고 하기 싫은데 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답답하네요 봐놓고 와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? 아니 봐놓고 저런다고? 응? 뭐야? 응? 뭐야? 아니 방금 건 진짜 너무 했어요 아니 그걸 봐놓고 그걸 간다고요 그냥? ㅋㅋㅋㅋㅋ 떨어지는데? 바닥에? 이해가 안돼요 내가 못하긴 했는데 ㅋㅋㅋㅋㅋ 일단 그건 이해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은 하면 되는거 아니였어? 어차피 오게 돼 있는 아우 또 멜이 또 바뀌는구나 아우 또 멜이 또 바뀌는구나 아 아 안해? 그렇다고 게임을 안해? 오케이 왼쪽으로 가면 안되지 아우 아우 이거 글렀는데요 진짜 우리 팀 자체가 야 이거 블레임하기 싫은데 한 번도 못 이길 거 같아 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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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심각하네요. 수준이. 얘를 하면 안 되나? 이게 안 이런데 원래? 좀 몇 번 지면 주는데? 공평하게? 아 미러전 이긴 적이 없는데. 바트1은 컴퓨터일까요? 좀 더 찢어져서 에어깨가isen. 좀 더 목적이는 중. 마기엔 정도 더 목적이였기. 부끄럽고 마스크 잡이라고해서 여러 개가 남았네요. 더 높은 일과되럼. 여기로만 볼게요. 뱅이도 긴다. 드디어 한 판을 이길 수 있었네요. 이분 왜 안 움직이세요? 아까서부터 안 움직였는데? 움직인다 뭐지? 게임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움직였던 건가? 위험하네요. 컨트롤 하나 했어요. 컨트롤 하나 했죠. 좀 더 하죠.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죠. 원래 저런 캐릭터들을 하긴 해야 되는데 벗을 수 있는 애들 더 하죠. 망했네요 망한거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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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한 해치기 망한거같은데? bli electronics 이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진다고 제가 너무 못하긴 했어 이건 맨 체다 피해는 뭘 어떻게 준 거야? 이 수준으로 체다 피해를 줬다고? 또 브롤볼이야? 아... 부술... 부술 수 있는 애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이 있어서 이게 나을 것 같아 한 명이 있어 오호호 오케 우리 팀 화이팅 쟤네 빠른데 저거 캐릭터 빨리 오거든 생각보다 어어어 깜짝래 망한줄 뭐? 안쪽으로. 아이씨. 저 몸빵한 거 보셨죠?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 몸빵 했어요 핫 존? 핫 존이면 얘 해야죠 무조건 어? 탱크가 없는데 괜찮나요? 노탱? 탱크 없이 하는 게임 아.. 쟤네도 일단 던지는 애들인데 오케이 일단 한 명은 잡았어요 아.. 야.. 눌렀잖아 와.. 눌렀는데 얘들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돼 어.. 쏘리 아.. 이거 아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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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아.. 와, 잘 Cincinnati. 2년이 더 잘어른 것 같은 일은... 더 잘 할 수 없는데... 들어갈걸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럼 암 헬핑 한거죠? 오케이 이러면 내일 내일까지 잖아요 내일 아니구나 이틀이구나 내일 또 하면 되니까 오케이 됐죠? 내일 하면 되죠 이것도 좀 남았고 나쁘지 않아요 1승도 못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3번 해줬다 3번 해줬다가 아니라 3번 했다 어? 어? 아 여기 뭐 말이 있었구나 아 아 아 아 음 이번엔 전 했잖아요. 오케이. 그리고 내일도 할 생각입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내일도 일단 조금 할거에요. 몇 개 남았죠? 아홉 장. 아홉 장이니까 제가 컨트리뷰 할 수 있지 않을까. 이거 뭐지? 2.5? 2.5가 뭐에요? 다른 분들 더 받는거를 굳이 제가 방해하고 싶진 않구요. 저는 그냥 그거 인패 안되게 일단 조금이라도 하던걸 목표로 할게요. 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태움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.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람부터는